스마트폰을 가졌으면 쟤는 아이폰을 가진 거예요. 왜? 이때부터 온 거예요. 일본이 아이폰에 열광하는 이유인데 박간혜가 기존 영상에서 삼성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손정희 회장 관련해서 아이폰이라는 존재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폰이 주된 핀트가 아니었고 예를 들면 삼성이 이렇게 일본 시장에 고전을 합니다라든지 손정희 씨가 전략을 가졌다는 그런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 영상이 있지만 그거랑 좀 다르게 오늘은 아이폰, 애플이라는 회사의 핀트를 맞춰가지고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본 내에서 마케팅을 하고 거기다가 그게 어떤 식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전달이 와가지고 일본 내에서 아이폰이 이렇게 열광을 하게 되는가. 또 그 뒤에 어떠한 게 숨어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들고 왔습니다. 원래 일본 내 아이폰 전성기일 때 전 세계에서 아이폰을 휴대폰 유저 쉐어로 따지면 압도적 1위가 미국도 아니고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진짜 일본이랑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닌가 부터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애플을 좋아할까. 당시에도 많은 분석 기사가 올라오고 일본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있잖아. 이거 일본에서 이제 말세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왜냐. 일본이라는 나라가 전자산업 자체가 어찌 보면 국가의 자존심이잖아요. 예전에 워크맨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샤프, 소니, 파나소닉, 도시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들고 온 게 이제 일본 시장을 어찌 보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한 과거에서는 자동차가 있잖아. 포드부터 해가지고 GM, 크라이슬러, 미국에 내놓으라는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에 진출해서 실패를 했어요. 일본 도로가 좁은 것도 있고 차폭도 있고 마케팅 여러 가지 에이스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나름대로 일본이 하고 있는 산업, 자동차부터 해가지고 전자산업 이런 거는 역시 일본 제품이 세계 최고지, 우흐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차츰 애플이라는 회사의 등장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맥힌토시 이런 컴퓨터 가진 괜찮아. 그건 어디까지 쓰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이맥도 그렇게 상관이 없죠. 하지만 아이포드, 아이팟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포드가 나온 이후부터 일본 내 워크맨,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진짜 맞아요. 이제 일본 내에서 흔히 말한 CD가 팔려야 되는 현실인데 사람들이 CD는 비싸단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 앨범 CD가 3천엔, 싱글이 천엔이 일본에서는 가격이란 말이야. 단순히 환율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은 3만원, 일본 그 다음 싱글 만원인데 비싸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비싸지만 일본 사람들이 더 비싸게 느낍니다. 바깥의 방송에서 일본의 물가, 가격 이야기하면 일본은 선진국인데 한국 돈으로 환전해가지고 말하면 그게 말이 돼 이렇게 느끼는데 일본은 디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껴서 비싸다는 거는 일본 사람들도 비싸다고 느낍니다. 또 같아요. 물가 수준이란 그런 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비싸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아이포드, 애플에 아이튠 스토어가 들어오고 음악을 다운로드가 됩니다. 한국당 얼마 이런 식으로. 어찌보면 저렴하게. 일본이 기존에 있던 시장보다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천지개백이 온 거야.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거기다가 뭐 디자인도 인싸틱이에요. 일본식 전자제품 디자인이 뭡니까? 세계 최경량, 최고성능 이런 거예요. 일본은. 그런 식으로 스펙을 강조하는 일본의 마케팅이었다면 일단 애플은 여러분 아시지만 감성이잖아요. 뭔가 들고 있으면 패션 아이템이에요. 아이폰이 나오기 이전부터 아이팟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음악 듣고 다니면은 야 뭔가 귀엽네. 쪼맨한 거 있잖아요. 흰색 이런 거 버튼 안 누르면 되고. 뭐 그런 게 나오니까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상당히 어필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도 젊은 층은 트렌드에서 상당히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소니의 워크맨 같은 걸 몰아내고 누가 요즘 CD 듣니? 이런 걸로 다운로드 받아 듣지라든지 집에서 이거 아니면 CD 빌려와가지고 일본은 동네 CD 비디오점 이런 데서 CD를 빌려주거든요. 음악 CD를. 빌려와가지고 집에서 뭐 이제 넣어가지고 아이포드에 이걸로 듣고 다니고. 왜 그게 가능할까? 과거에 MD 문화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수고스러운 온 느낌이들 본 사람들은. MD가 똑같이 CD로 이제 더빙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MD가 어찌 보면 아이포드 덤도 작고 가벼워진 거. 배터리도 오래가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상당히 히트를 치게 됩니다. 그건 뭐 그렇다죠. 이거는 뭐 어찌봐 전자산업에서 음량 플레이 기기니 아이포드는 그렇지? 쪼맨한 거니까. 그런데 드디어 오늘 얘기할 주제인 이 아이폰. 휴대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본 내에서 아이폰은 2008년도에 처음 상륙을 하게 됩니다. 아이폰이라는 거 자체가 역사가 꽤 길죠? 역사가 긴데 일본에 상륙한 아이폰은 2세대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해서 대한민국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국 사정 얘기는 빼고 일본 사정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비교하세요. 그렇죠.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폰이라는 역사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아이폰이 이겁니다.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건데 이미 2007년도에 이게 아이폰이죠. 삼성 CPU가 박혀있네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열광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지금 봐도 뭔가 좋은데? 그렇죠. 2007년도에 나온 건데 지금 보더라도 별로 꿀리지가 않아요. 이거 색깔 뭔가 두 개 있는 거 좋네. 투톤 컬러가 뭔가 좀 감성이 좀 있죠. 미국에서 스티븐 잡스가 나왔을 때 음향 플레이어 기격 휴대폰 플러스 탕 아이폰 나왔을 때 그냥 전 세계에서 우와 이것이 혁신이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일본에서도 인터넷으로 보거나 정보 오는 친구들은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못 들어왔어 일본 시장에는. 어디에 아이폰이 들어오려고 못 들어온다 이랬는데 그렇죠. 손정희 회장이 어찌어찌어찌 뒤에 작업을 해가지고 이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박간혜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꼭 보면 좋겠어요. 와 이거 출시를 해줘 해줘 이런 식으로 했어. 그래서 손정희가 들고 일본 시장을 진짜 깨부순 아이폰 3G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일본에서 상륙을 해요. 뭐 아이폰 초대랑 비슷하죠? 초대 아이폰이랑. 8년부터 있었구나. 있었습니다. 아이폰 뭐 앱스토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소프트뱅크에서만 파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의 유저가 아이폰을 갖고 싶으면 소프트뱅크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서 소프트뱅크가 그전까지 3등 회사였어요. 통신회사 3개 중에. 맞아요. 선생님도 지금 소프트뱅크라고 하면 유명하다고 느끼겠지만. 원래는. 쩔이었어요. 쩔이었는데 아이폰 때문에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없었으면 지금의 손정기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일본에 나왔을 때 있잖아. 진짜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 왜요? 일본은 예전부터 있잖아.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올 때부터 붐을 조성하는 문화가 있어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있잖아. 일본에서 플레이스테이션2가 나온답니다. 이러면 아키아바라라든지 일본의 전자 앞에 사람들이 텐트 침이 될 모습. 전날 부터. 전날 텐트를 쳐요. 그러면 일본 미디어 가지. 왜 나오셨나요?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온다는데. 집에서 있을 수 없어. 제가 먼저 사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예전부터. 이미 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전자제품 새로 나온다. 그러면 텐트 들고 나가가지고. 그 앞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장사진을 치는 사람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있었어. 그런데 일본의 전자산업이 곤두박질을 쳤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드디어 미국에서 아이폰이 나온다고? 야 이거는 그렇죠.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짤방입니다. 유묘해요. 짤방인데. 여기에 왜 나오셨나요? 탈 수밖에 없잖아. 이 빅웨이브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병맛 같은데 멋있어.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아이폰을 사는가 보구나.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흔히 막 축제야. 축제의 현장이야. 맞아맞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줄을 서고 그러는 거죠. 휴대폰이 일본에서 발매되는데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철회를 할까? 안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라든지 정말 시대를 뒤흔든 핫 아이템이 있잖아. 그게 나왔을 때만 아까 뭐라는 그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와 드디어 저희가 줄을 서고 이런 사람이 나온다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보면 저게 히트 상품의 패러메터 같은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뉴스에 나오면은. 이것들 뭔가 심상치가 않네. 이게 일본의 아이폰이 데뷔입니다. 센세이션. 차지만 이게 나오더라도 일본의 휴대폰 메이커. 당시에 일본의 앞뒤 휴대폰 메이커 1위. 샤프입니다. 저도 샤프였어요. 최근에 샤프 썼어요. 샤프 도시바 소니 이런 친구들 있잖아. 이걸 봤을 때 우와 저거 혁신이라고 느꼈을까? 아니죠. 뭐야 이거? 장난감 같은 거. 그리고 지금이랑 전혀 다르니까 사용하기 좀 불편하네. 거기다가 뭐 이거 액정이야? 떨어뜨리면 깨지겠네. 이거 지문 덕지덕지 묻고 말이야. 화면에 어휴 이거 이건 그냥 음악 플레이어 같은 거야. 가끔 하는데 이거 볼이 되는데 더럽지 않아. 아이폰이 상륙을 했다 하더라도 단지 손정희의 쇼로 끝날 것이다. 어디까지냐 그냥 패션 아이템의 붐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코모라든지 일본의 다른 통신사. 그 다음에 일본의 다른 휴대폰을 만든 메이커들은.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완벽한 붐이 형성이 됩니다. 아이폰을 갖고 있는 자와 아이폰을 없는 자. 그런 느낌이 된 거야 이게 당시 일본에서. 스마트폰은 아이폰밖에 없고 나머지는 가라케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졌으면 쟤는 아이폰을 가진 거예요. 왜? 이때부터 온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찌면 고유명사가 된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 2008년부터. 그런데 일본 아까 말한 통신사들은 별 신경 안 썼어요. 그런 게 몇 명이나 되겠어. 그래서 가만 놔뒀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아이폰 3GS가 나옵니다. 아이폰 3GS의 뒷면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저는 아직도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대학교 4학생에 갔는데. 그리고 복학을 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어서 일본으로 왔어요. 나이 많은 학교 유학생 형이 시가 이거 봐라. 이러면서 나한테 준 게 아이폰 3GS였어요. 내가 일본에 그때 왔잖아. 난 처음 봤어요. 형 이거 뭔데요? 니 이것도 모르나? 그 형 부산 사람이에요. 마 시가 이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그 형이 2시간 정도를 나한테 연설을 하는 거예요. 1장 연설을. 이게 스티븐 잡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일본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 앞에 앉혀두고 있잖아. 나는 이제 형 알았어요. 니 이거 모르지? 야 니 휴대폰 뭐 쓰노? 나 이거 샤프 이거 시가 이거 써라. 이거 사야 된다. 시대는 이거다. 이거 써야 된다. 3GS 이러면서 뒷면 봐라 이러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폰 3GS 있잖아요. 유리 같은 거 곡선 이러면서 그냥 안경 꼈어요. 안경 닦이로 닦이면서 이제 뽁뽁뽁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보면서 이걸 뭐 했어? 이러면서 그냥 뭐 정나는 전화기로 거는 거지. 나도 친구도 별로 없는데 말이야. 그냥 가서 와우나 해야지.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저는. 그래서 그냥 뭐 리치왕이나 뭐 해야지. 그러니까 갭이 생기는 거지. 한국에서 군대도 제대하고 나가지고 바로 일본에 왔기 때문에 텀이 있던 거야. 이미 한 2007년도부터 저 멈췄어요. 저의 최신 감각은. 근데 갑자기 내가 아이폰 3GS를 보니까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은 그렇죠. 좀 자기놈 최신 트렌드로 간다 이거야. 이러면서 시가시가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막 푸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알았어 알았어. 이런 거 넘어갔어요. 그런데 진짜 주변에 복학을 하고 학교를 가니까 다 이거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왜 쓰냐? 이것만 있으면 음악 플레이어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얘기하는 거야. 음악은 MP3로 들으면 되고 인터넷은 집에 가면 컴퓨터에서 큰 화면으로 인터넷하면 되는데 왜 이걸로 귀찮게 인터넷을 해야 돼?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나를 보면서 마치 그 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잖아. 내가 얘랑 같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냐. 너도 우리 학교 학생이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을 경매하는 눈빛이 있잖아. 그래서 나를 보는 거야. 나는 이게 물음표지. 왜 그게 필요해? 집에 가서 인터넷하면 되죠. 마우스 하면 더 빠르잖아. 이거 지문 묻잖아. 귀찮잖아. 전화 올 사람도 없는데 나는. 우리 엄마 밖에 전화가 안 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혀 필요성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2008년도 왔다 했잖아요. 2009년은 이미 성숙기야. 알만한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똑같죠? 당시에 2009년에도 일본 휴대폰 업체들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도 일본은 어떻게 접는 있잖아. 버튼 뾱뾱 이걸 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정말 2년 가까이를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스티븐 잡스가 보내온 그 자객이 일본 사람들에 침수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 입장이 돼 봐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던 시대야.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은 아이폰이 잡아줬어. 거기다 아이폰 단독으로 스마트폰 모양을 한 기계가 단독으로 일본에서 2년 동안 팔린 거예요. 일본 최초의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은 2010년도에 나옵니다. 2008, 2009, 2010년도까지는 아이폰 밖에 없는 거야. 선택지가. 당시에 몰랐지. 일본의 업체들이라든지 전자업계 소니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샤프라든지 몰랐지. 저게 가봤자. 그런데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소프트뱅크 손정이 떡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다른 일본 통신사 메이저 통신사 제일 1위원 도코모의 고객들이 도망을 칩니다. 다른 대로 왜? 도코모 AU 니들은 아이폰 없잖아. 그러니까 유저들이 움직이는 게 통계로 보여. 일본 업체들 야 큰일 났다. 통신사가 일본 메이커한테 얘기합니다. 니들하고 의리를 지킬게요. 아이폰 같은 거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메이커들이 얘기하죠. 저거는 장난감이야. 저게 무슨 기계입니까? 저거 2008년에 그랬어. 2009년도에 아이폰 만들어주세요. 저런 거 붐 끝날 겁니다. 그런데 3GS가 떡상을 쳤잖아. 이거 장난이 아니네. 우리도 뭔가 할게요. 그래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이게 샤프에서 만든 아이폰에 대항해서 일본에 낸 샤프의 휴대폰이에요. 잠깐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이게 샤프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파악했나요? 못한 거죠. 이거 봐서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버튼 없으면 안 된다. 버튼 없으면 안 된다.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냥 접던 폴더폰 만드는 회사가 아이폰에 대항해서 2010년도 이걸 낸 거예요. 냈는데 여러분 봐요. 그 전에 버튼 누르던 걸 포기할 수 없잖아. 하지만 뭔가 아이폰처럼 큰 액정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내 내부에서의 회의의 결과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샤프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전자수첩자는 생겼네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겠죠. 샤프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가지고 길고에 나와가지고 자 이게 일본의 샤프의 1세대 스마트폰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이게 샤프의 스마트 전자사전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걸 믿을까 부자를 믿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히트를 쳤어? 못 쳤어요. 아이폰을 사던 사람들은 이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일본에서 유명한 누구 여러분 소니 에릭슨이잖아. 소니 소니라면 다르지 않을까 이걸 냅니다. 엑스페리아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직까지 매니아가 있어요. 그나마 소니는 약간 지정신이었던 것 같아. 이게 어느 정도는 팔렸습니다. 그래도 국산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폰 유저들은 소니로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폰 유저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 이게 누구랑 붙었는지 알아요? 얘가 아이폰 4랑 붙었어요. 아이폰 4랑 붙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비자인데 이런 친구랑 있잖아. 얘랑 얘랑 누구 사요? 디자인을 보더라도 있잖아. 이 디자인이 더 이쁘잖아. 아이폰 4때부터 이미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거기서 해서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2010년도에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2008년, 2009년에 아이폰만 있었어. 그래서 2010년도에 드디어 일본 메이커랑 붙었어. 답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일본 내에서는 아이폰이 스마트폰이에요. 나머지는 짜비야.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신 유행하는 백이 있잖아. 트렌드 백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기 때문에 기능이고 나발이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이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 스마트폰이고 아이폰은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일본 내에서는. 뭐 다른 거 기능이 좋든 성능이 좋든 카메라 좋든 개뿔 걔는 아이폰이 아니잖아. 걔는 뒤에 사과마크가 없잖아. 애플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스마트폰이야. 그건 짭퉁이지. 그거는 아이폰을 따라한 다른 유사 제품이잖아. 너 짭퉁 들고 있네. 가 대지야. 그게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아이폰은 독자적이에요. 진짜 뭐 이거는 누가 범접을 하지 못해요. 아이폰은 성력이에요. 지금도 아직까지 그런 이미지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뿌리 깊게 박혀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예전에 과거에 소니의 워크맨을 갖고 있으면 우와 이랬던 것처럼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우와 하는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이런 걸로 비교하는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왜?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망했거든. 성능 뭐 편의성 뭐 다른 거 그런 게 아니야. 샤프라고 적혀있는 가방을 들고 다니고 싶진 않아. 일본 여성들은. 일본 사람들은. 하지만 누군가가 한입 베어먹은 사과에 종이 가방은 들고 다니고 싶어해요. 왜? 그게 핫 아이템이니까. 인싸 아이템이니까. 그게 트렌드니까. 아이폰 패션 아이템인데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일본에 이거 락테이처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 휴대전화 케이스 커버를 검색을 하잖아요. 랭킹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본의 제일 큰 인터넷 쇼핑몰의 케이스 랭킹이에요. 아이폰 11, 8, 7 3위 아이폰 아이페이스 4위 공식 아이폰 5위 가죽의 매력 아이폰 케이스 랭킹 다 아이폰 대충 알겠죠. 다른 폰은 케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안 팔리거든. 사람들이 사는 폰이 뭐예요? 아이폰이니까 아이폰 케이스만 팔아요. 이런 나라예요?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이게 다 랭킹이야. 거기다가 또 하나도 플러스 이거는 추미코즈 아이 이게 뭐냐면 박간희 방송하는 추미코 선생님이 이게 몸에 이상한 거 액세서리 많은 걸 많이 붙이십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일본 핸드매드 작가들이 간에 숭어검한 액세서리 같은 건데 이걸 사는 게 추미코 선생님의 취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미코 선생님이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것도 상당히 귀여워한 걸 좋아합니다. 지금 물론 카카오 프렌즈의 네오를 쓰고 있지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네오도 너무 좋은데 좋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핸드매드 이런 걸 좀 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작가 핸드매드 만든 작가가 휴대폰 케이스를 판대요. 그런데 추미코 선생님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죠? 일단 제일 위에 있는 다이아기도 좋네요. 이거 여러분 붕어빵 있잖아요.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케이스예요. 휴대폰 케이스인데 붕어빵을 위해 이제 조각을 해둔 거예요. 이런 걸 추미코 선생님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미코가 이걸 주문을 하고 싶은데 자 한국어로 번역 여러분 아이폰 기종을 선택하세요. 스마트폰을 선택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갤럭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못 삽니다. 우리 추미코는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도 없어요. 네. 지금 남은 게 세 개라잖아. 빨리 추미코는 이걸 사야 돼요. 그런데 못 사고 있어요. 우리 추미코는 이걸로 게임을 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인터넷하고 유튜브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메이커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추미코는 이걸 갖고 싶지 않아. 그래서 우리 추미코가 심각하게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추미코는 아이폰을 갖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 추미코가 갖고 싶은 거는 자기 휴대폰 전화기에 그렇죠 여러분 붕어빵이 박혀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만 그럴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일본에 세고 셌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갖고 싶으니까 이런 폰을 사는 거예요. 붕어빵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야키소바도 있어요. 일본판. 불혹이 갖고 싶어서 잡지 산다. 그런 느낌이야. 저는 이 작가분 2, 3년 전도 보고 있는데 계속 아이폰만 판매하십니다. 애플에 돈 받았나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작가는 당연해. 왜? 스마트폰은 일본에서 아이폰이거든. 네. 그러니까 아이폰 6만 파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다른 거는 수요도 없잖아 잘. 이런 게 상당히 어찌 보면 당연한 인식이에요.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왜 갤럭시가 없어요? 왜 LG G 시리즈가 없어요? 그건 안드로이드잖아요. 여기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파는 겁니다. 아이폰 케이스. 이렇게 되는 거죠. 여시. 일본인이 아이폰이 열광하는 이유. 지금 길게 주구장치와 얘기했잖아요. 딴 거 없어요. 아이폰이기 때문에 열광하는 겁니다. 다른 건 짭퉁이에요. 다른 거는 아이폰을 모방한 거예요. 왜? 아이폰이 2년 가까이 일본 내에서 독점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을 때 니들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왜 안 만들었어? 왜 팔지도 않아? 없잖아.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이 일본인이 아이폰이 열광하는 이유인데 간단합니다. 아이폰 밖에 없기 때문에 열광하는 겁니다. 아이폰이 아니면 가짜기 때문에 아이폰이 아니면 아류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인식이 많네요.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에서도 노스페이스 파카랑 왜 다 겨울에는 롱패딩을 입어요? 왜 다 동그란 안경테를 해요? 그런 집단, 군중의식 비슷한 게 일본에서는 이 아이폰이 있습니다. 아이폰을 가지지 않으면 그 집단이 끼기가 힘들어요. 아이폰이 없으면 뭔가 소외된 느낌이 들어요. 아이폰이 없으면 내가 유행이 뒤처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게 브랜드거든. 예전에 박간희가 삼성이 일본에서 안 팔린 이유 이런 영상도 올렸지만 성능이 어쩌고 전 세계에서 팔리고 어쩌고저쩌고 아무 짝이 상관이 없어요. 삼성니까 안 돼. 그런 게 말고. 거기 뒤에는 사과가 안 박혀있잖아. 먹다 남은 사과가 그림이 안 박혀있잖아. 브랜드. 애플이라는 그 브랜드. 애플 이외의 제품은 그 외의 제품. 미국 본토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애플을 제품에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상당히 일본을 우선 출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죠. 우대하고 그러죠. 정말 얽히고 얽혀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유행 군중 심리 제조업체 통신업체 다 얽혀있어요. 이게 애플과 일본의 관계 거기다가 그런 애플에 열광하는 일본인들입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지금 애플의 신제품에 한 번 더 열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 애플 아이폰의 인기는 더욱더 지속이 될 것 같네요. 정말 역설적으로 여러분 유튜브는 구글이잖아요. 구글이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런 유튜브에서 장사를 하는 일본 유튜버들이 아이폰을 다 씁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폰 좋아요라고 광고를 해요. 구글에서 광고비 받아 먹으려면 바깥의 맨치로 삼성 갤럭시를 써야 되지 않나 적어도 안드로이드 폰을 써야지 유튜브에서 그치 광고비 받아 먹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뿐입니까? 그래서 바깥에는 안드로이드 폰을 씁니다. 숙제 주세요.